안녕하세요 부동산길자비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농사로 유명한 완주군 삼례읍 경지정리된 답 소개해드립니다. 본 농지는 평동로와 호남로 해전분기점 인접한 도로여건 최상 도지입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탑 2개 필지로 만경강 수변까지는 직선 200m 거리, 삼례읍 사거리까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160평 2개 필지로 총 면적 2,320평 규모입니다. 현재는 한 덩어리로 사용중이나 필지별 매매 가능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7월의 들판 모습입니다. 하우스농사 농업용 창고 등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에 상세 내용을 붙여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유튜브 광고 촬영 문의 환영합니다. 본 토지의 매매 희망가는 필지당 2억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